샬롬 반갑습니다 뉴욕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어우 가슴이 뜹니다 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던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고요 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많이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감히 섰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Senior Empowering Seminar 이거를 LA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미주보건방송국 LA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주보건방송국에서 6월 5일날 처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참가를 하셔서 방송국 사상 그 피아노까지 다 빼고 의자를 놓고 막 그랬는데도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앵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교계에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뉴욕이 또 두 번째 불꽃을 역시 받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문석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사명으로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 책을 가지고 오는데 와 이거 무겁더라고요 무거웠으나 여러분들께 한 권이라도 좀 더 드려서 한 분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해 하는데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 이게 이 무게가 무슨 고통이냐 싶어서 기쁨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어제 밤비행기 타고 왔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힘이 넘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거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세미나는 생명에서라는 책을 전반적으로 좀 훑어들여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이것을 어르신들과 활용하실 때 좀 전체적인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시니어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몇 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다 시니어 때는 기억력도 약해지고 육체적인 에너지도 약해지지만 뭐가 강해지냐면 혼합능력 지혜 사랑으로 그걸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그 영역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죠 인생 그냥 절대로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완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완성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 세대를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대화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따가 한번씩 저런 화면을 보실 텐데요 모든 인생 결국 이때를 위함이라 이 장면이 나오면 제가 모든 인생 이렇게 할 테니까 뒤에 부분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인생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거 6월 5일 날 했고 8월 14일 날 앙콜 세미나 했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모든 인생 왜 그럴까요? 세니어 시대는 뭔가를 결정하는 결정짓는 시대인데 한국에서 우리 살았을 때 익숙한 저 모습 연탄재가 있고 그리고 뭐 저 손가락이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여기서 없는 분들은 천국에서 저거 뭐 거리에 널린 것이 저거니까 여기서 없다고 해서 절대 우리 기죽을 일 없다 네 세니어 세니어 노아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인데 우리는 어디로 향할까요? 세니어 시대는 사탄의 최후 공격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체적으로 노화와 질병 감성적으로 동물적인 집착 지성적으로 치매와 태행 관계적으로 결별과 소외 재정적으로 가난과 궁핍 영혼적으로 미혹과 혼돈이 있는 시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주변 어르신 몇 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와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을까 저분이 옛날에 저러셨던 분인데 지금은 아 완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비참해질 수 있지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어디 간 거지? 이런 상황 맞부딪히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제법 보시죠 그거 생각하면요 야 정말 사단이 시니어 시대를 통해서 최악 최고로 발버둥을 치면서 우는 사자처럼 정말 삼켰구나 삼켰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아 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시니어는 최후의 축복지다 어떻게 신체적으로는 은발의 영광 사랑의 품격 지혜의 고기 포용의 넓음 국률의 나눔 성결의 완성 이런 것들을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첫 장면에서 연탄재 와 다이아몬드를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원료는 같다네 그건 차이가 뭐죠 차이는 저게 어느 부분 얼마만큼 압축 되었느냐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정말 불순물이 다 빠진 정말 정화되고 정화된 그런 거고 연탄은 대충 대충 뭉쳐져서 불탈 정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탄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고 연탄재가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너는 연탄재처럼 한번 누군가를 위해서 불꽃처럼 타본 적이 있느냐 어휴 그렇죠 그래서 연탄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하고 비교칸데 아 그런 거다 라는 거고요 아 우리가 정금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과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들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거냐 아니면 연탄재로 버려질 거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이 시니어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물론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청소년기 중요하고 장년기도 중요한데 결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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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시대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니어 시대를 맞아서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시니어 안 갔죠? 네 저도 시니어입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육체의 성격대로 불처럼 살다가 연탄재처럼 외롭게 버려지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불에 의하여 잘 정년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성숙하여 가치있는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시니어 몇 년의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 영혼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시니어들께서 가진 인생의 원소를 파악하고 주께서 시니어들에게 갖는 소원을 파악하고 시니어들을 사단의 농락과 세월의 냉대 속에서 구하고 시니어들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실현하고 완성케 하며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 지혜와 유산을 전숙케 하며 교회에서 영성의 마지막 불꽃으로 타올라 모두가 교회 부흥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결정적인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갔을 때 자라였더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웰컴 홈 이 말씀을 듣게 해드리려고 작정한 책이 저 책입니다 아 그거 작정하고 오신 거 맞죠 할렐루야 모든 인생 아멘 네 저는 비전망종 인터내셔널 섬기고 있고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 읽어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자입니까 오이 네 감사합니다 네 후안 까로루스 오로티스 박사님이시죠 아 제 친구이자 제 멘토이십니다 와 저 정말 수지맞았어요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찾게 해주고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집중케 하고 멘토와 함께 그 비전을 실현하도록 돕는 곳 말이 길어졌는데 뭐냐면 여러분 아 한때 한때 우리 다 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소위 이제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했잖아요 그 똥 밟아가면서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정말 아 비전을 발견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완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아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끝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확연한 인생을 살다가 대충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다 제가 비전 멘토링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리고 이거를 해라 왜 해야 되냐면 나는 내 자녀들을 일일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낼 때 각각에게 비전을 주어서 보냈다 그 비전은 뭐냐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유업을 기업을 주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말하기를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겨우 믿음 찾아가지고 겨우 믿음 생활하면서 아 거까지만 해도 참 귀한데 돌아온 것만 해도 귀하긴 하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 이상이거든 예배자가 되는 것 너무 귀하지 그게 궁극적인 거지 그런데 예배자는 어떻게 보면 7분의 1 7분의 1의 1이다 물론 한국은 정말 7분의 7이잖아요 예배가 매일 새벽 예배 있고 하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구약적으로 보자면 안식일날 여호와와 버성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포션이라면 그럼 7분의 6은 7분의 6은 뭐를 해야 될까 그냥 대충 네가 알아서 살다가 교회 나와가 아니다 7분의 6은 7분의 6만큼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7분의 6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비전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만드신 날이다 그럼 우리는 7분의 6을 어떻게 살고 있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을 갖게 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가슴 벅차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은데 대충 6일 살고 주일날 타성해져서 예배드리고 혹시 그러진 않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모든 내 자녀들에게 소위 군대로 말하면 보직을 주었다 보직을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면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각각의 보직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비전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알아차리고 그 비전의 일에 이렇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비해 놓은 천국에 그리고 이 땅에 자원들이 활성화가 되게 돼 있다 사실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전을 줬고 그리고 그가 비전을 목숨 걸고 실현할 경우에 어떻게 기도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읽어내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 언약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언약 가운데 비전으로 주신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실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비전은 인생을 완성케 해주는 목적지에 관한 것이다 사명은 그것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시니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얼마만큼 실현해 냈지 그것을 청직의 입장 속에서 개수해 가면서 대차 대접해 만들어 가면서 장부가 잡아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후에 이제 비전을 알아차릴 때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 얼마만큼 완성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알아차리고 빨리 미흡한 부분을 회복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니어 시대야말로 정말 제 정신을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그렇게 인생을 완성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 다시 부흥이 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가 아까 다이아몬드처럼 될 거다 그거를 돕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작년들에게는 비전을 찾게 해드리고 시니어들에게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삶이 완성됐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더 운전하게 완성해야 될 런지를 도전해드리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어깨동모를 해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되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곳이고요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영적 무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 90년 1월 1일날 폴로에어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그전에 이제 음 국제 로타리클럽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아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별로 재미없겠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던 거 이제 내려놓고 폴로를 갔는데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했었어요 우선은 하나님 저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고 영어는 저 멘토 좀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거는 듣고 읽고 쓰기도 잘할 뿐더러 통역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2년 반 정도 기도했거든요 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혹시 가늠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됐다 그리고 멘토가 딱 나타났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 참 2년 반 기도했는데 말이죠 아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되기도 하고 2년 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살짝 내려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 제가 호환카로스 오르티스 박사님을 통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가만히 세우니까 어 이분이 제 멘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 이거 뭐지? 나는 10여 년 전에 이 기도를 그냥 한 2년 반 들이다가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 봐 그리고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와 호환카로스 오르티스 박사요? 정말 예수지 맞았죠 제가 그런 분을 멘토로 근데 그분은 저를 멘티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당신이 내 영적 아버지시고 내 멘토예요 그랬더니 샬롬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야 너는 그분은 이제 저기 뭐야 명예 박사 하세요 너는 진짜 박사잖아 나는 명예 박사야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야 근데 네가 무슨 데 멘티야 우린 친구야 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를 무슨 말도 안 돼 우린 친구야 그러시면서 그러시면서 이분은 어디 부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샬롬 기도해줘 안수 기도해줄래 그리고 제가 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서 네가 먼저 나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그럼 이제 미국은 그렇잖아요 나인이 뭐 이런 거 잘 안 따지니까 그냥 그분의 친구가 제 친구가 돼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멘토가 멘티를 키우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제가 이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친구가 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랬다가 차츰차츰 친구가 되니까 동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처음에는 뭐 라비 그래서 선생과 제자 관계했지만 나중에는 친구 삼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삼위일찬 아니면 써클에 가입시켜줘요 보혈을 흘러주셔서 죄사함 허락하시고 죄가 없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 부자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더니 성령을 주셔서 삼위일찬 하나님이 아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와 서성 없이 나눠주시는 아 그런 거구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못 믿겠다 싶은 것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같이 이렇게 불신자 불신 목사 제가 절대로 못 믿겠다 했던 한 가지는 이런 것이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오 믿으시는군요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거는 불경치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그거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비전 멘토링을 더 깊게 들어가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뭐였냐면 진짜 스승이 되잖아요 진짜 멘토가 되면 멘토의 소원은 멘티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크게 되길 바란다 아니면 그래도 자녀니까 너는 아빠보다 더 크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아 크게 된다? 단임 목사님 입장 속에서 부목사나 전도사 중에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다 왜 그렇죠? 그게 여기에서 이제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모면 그게 기쁘다 근데 진짜 부모 아니면 안 기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다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보호자를 벌리고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물론 뭐 다 다 어떻게 가르치셨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전수해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냥 전수 가지고 안 되니까 목숨까지 버려주셨고 보혈까지 흘려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만나주셨고 근데 놀랍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 그냥 그냥 한 번만 만나주셔도 여러분들은 막 세계를 향해 나갔을 텐데 그렇죠? 근데 3년 반 같이 해 주셨어 여러분들하고 3년 반 예수님께서 같이 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세상을 한 120번째 뒤바꿔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참 무식한 것들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다음에 만나 주셨는데도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옛날 일로 돌아가요 와 그 분 열두 제자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다 훨씬 엉뚱한 분들이었어요 열두 제자들 근데 이제 성녀님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그 다음에 3.5년 만에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하셨던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은 절대값 속에서의 말이 아니라 상대값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와바리는 유대여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회는 불인받지 않았다 라고 자신의 영역을 제한시켜 주셨거든요 비저너리는 비저너리는 자기가 불의심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완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지랍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랍도 사실은 은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오지랍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곳곳을 도시면서 말씀 전하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 끝 로마도 스페인도 가면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던 곳까지 가는 큰일을 하신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이 없었던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응답을 주시면서 호안카루 솔티스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게 하셨죠 많은 분들이 환카루 솔티스 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궁예하면서 이분의 비법을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도대체 비법이 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뭔가 대단히 막 특별한 어떤 것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한 십여 년간을 읽다 보니까 아 이분은 정말 귀하구나 이분은 21세기 제자훈련의 창시자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제 옆에서 옆에서 통역을 통역을 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너무 귀하여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주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제자훈련을 이제 배우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분의 제자훈련은 정말 뭐 한국의 어떤 누가 했던 것 하고 전혀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제자훈련을 하시면 세계를 바꿔놓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했던 제자훈련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건 없습니까 라는 기도를 몇 년간 드렸어요 그리고 받아낸 것이 비전 멘토링입니다 왜냐면 비전 멘토링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자훈련이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건데 비전 멘토링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훈련의 두 가지 핵심의 강조점을 둬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첫 마디도 비전 선포였어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도 의미 있는 첫 말씀도 비전 선포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비전을 딱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천국이라는 비전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비전과 사명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 개인적인 비전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금방 주시더라구요 그 밑에 줄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텐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비전이구요 사명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인류가 공통적으로 누릴 비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 이 땅에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비전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리고 자원들이 넘쳐나게 돼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우려같이 목회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소방서에서 정치인으로 기업인으로 각각 다른 영역 속에서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비전 멘토링이라는 사역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시니어 임파워링 세미나의 핵심 줄기도 그 줄기를 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얼마만큼 감당됐는지 성취 됐는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의 정의는 야망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집중해서 완성해야 될 것이 제가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생각하는 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98년에 크로스코드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기쁘게 깨달은 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진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알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내가 진리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완성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휴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비전의 비전이 나를 완성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의 비전을 받고 하는데 모세가 했나요? 사실은 모세는 순종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제 일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시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빼어나게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알아차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목숨만 걸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자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 출애굽 그런 거였다 이런 거죠 네 비전 멘토링의 원조는요 사실은 저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라는 비전을 주시더니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토링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해 주시는 거였구나 그 다음 우리가 교회가 했던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 공부가 많았잖아요 사실 우선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좀 달랐다 오르티스 박사의 제자 훈련도 좀 달랐다 성경 공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 될 런지에 관한 것이었다 3년 반 그거 해 주셨다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신 교육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담과 이브가 6일날 창조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시간차를 가지고 창조된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시간차를 두셨지 그러니까 동물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게 좋지 않아 음 그런 다음에 그럼 곧바로 이브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동물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아담한테 그래요 아담아 얘들 이름 좀 줘봐 동물들 실컷 이름 다 지으키 한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브를 지으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때 거기 안 계셔가지고 아 그때 거기 안 계셔가지고 캬 와 할렐루야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어 호돌이 호순이 코돌이 코순이 곰돌이 곰순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 이게 뭔가 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에덴에서도 결핍이 있었다 에덴에서도 결핍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결핍으로 느끼지 않는다 왜 내가 결핍을 결정적으로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결핍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에덴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그게 깨졌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결핍 속에서 살아가야 됐죠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하면 그 결핍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자동적으로 채우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결핍 속에서 약육 강식 방법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 사실 사단의 덫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으로 알고 약간의 결핍을 아 나는 짝이 없네 라는 것을 약간 느낄 때쯤에 이불을 지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짝에 대한 결핍을 약간 느낄 쯤에 그런데 이게 정신병으로는 가지 않고 건강한 순수한 질문을 가질 때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시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런 거죠 아담이 지적인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짝인데 나는 없네 그리고 나서 짝을 맞이니까 어떻게 이불을 오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오 뼈 중에 뼈 이게 시 찬미를 들이면서 이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작품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걸작품 이게 영어하고 한국의 합성어라는 걸 아시나요? 모르세요? 걸작품 인간은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이 백옥 같은 뼈로만 징을 받은 걸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맞이할 때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정말 뼛속으로 이불가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등장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둘의 사랑이 이렇게 되도록 근데 아 그러면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전을 이부에게 전수해 주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비전메토링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일단 아담을 지우셔서 얘야 내가 이 우주를 지운 목적은 이런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경작하면서 다스려라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세도 주고 자원도 주었다 근데 이거는 먹지마 이건 다른 건 먹어도 돼 이런 것들을 다 비전과 자원들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으로 알고는 이부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하셨던 말씀을 이부가 나중에 말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 라는 걸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 온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비전 멘토링 방식의 교육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유가 뭐냐 1대 다수가 아니라 1대 1 상황 혹은 1대 3 1대 12 이런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0과 0이 통하는 전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받은 것을 이부에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절대값이 전수되도록 하신 거다 이게 교육의 원리였다 근데 요즘 교육은 어떻게 되죠 1대 다수 대충 대충 가르치니까 사실 성령이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파라는 바로 옆에서 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보모 변호사 교사 뭐 이런 뜻인데 파라클레토스를 가장 오늘날의 개념에 맞도록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 멘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보모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비전을 가이드해 주면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전수해 주는 사람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성령님은 비전 멘토 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비전을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사실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가이드해 주시면서 우리를 산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는 분 네 그래서 비전 멘토의 방식은 삼일차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교육의 원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적용해야 할 경영원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여러분 그 비전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언약으로 혹은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비전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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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떠나라 하는 장면입니다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어떻게 됐죠 가난 갔어요 약속의 땅 갔더니 어떻게 가뭄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험한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행동이 없었습니까 순종이 아니 순종했어요 그러면 말씀 믿음 순종 행동 다 있었는데 가니까 가뭄 아 이거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믿음이 정면도이면 비전은 측면도 이게 이제 설계 용어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믿음 차원에서 보면요 큰 민족 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면 정면에서 딱 바라본 거예요 저 어딘가에 저 약속이 앞에 있어요 근데 저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아 하나님 아들은 아들은 언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이 답답했던 방향 75세에 부른받아가지고 계속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혹시 뭐 힘들면 그냥 어떻게 제가 해볼까요 엘리엣의 아들이 엘리엣의 아들이 있는데 얘를 입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믿어 믿음을 위로 여기셨어 시간이 됐는데 아들을 안 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다 보다 못한지 사모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양반아 정신 차리세요 당신 힘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있다가 시간 지나서 그 죽음은 어떻게 그래도 그래도 좀 마지막 불꽃을 살릴 수 있을 때 하갈이라도 어떻게 해봐요 어머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동안 안 나타나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17장 1절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요 대화 없어요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너 좀 좀 좀 좀 내 앞에 생에서 좀 완전해라 내가 너보다 너한테 아들을 더 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준비되어야지 그러면서 온전하라고 하시면서 온전해지니까 이삭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뜻하셨던 비전의 일이 있었다 그 비전은 뭐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려니까 위로와야 돼 위로와야 돼 위로와야 돼 하나님의 형상성이 먼저 완성되어야 돼 그게 되니까 어떻게 그게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전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 아 아까 저기 큰 민족을 복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것은 궁극적인 비전이구나 그런데 저 궁극적인 비전은 그냥 갈대 우를 떠나는 단기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취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하게 돼요 아 궁극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사명 감당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아 12장부터 17장 21장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단계적으로 실현케 하시는 걸 만나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만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비전 관점 속에서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는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긴 안목으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고 감사로 나갈 수 있다 저렇게 단계를 전략을 세우게 되죠 자 모든 인생 그래서 비전 멘토링은 인생을 완성케 하는데 매우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선 목사님 송기론 목사님 이영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셨고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평평한 평평한 것이 어찌 산이겠으며 그래서야 어찌 대단한 생명들을 품겠으며 평탄하기만 한 것이 어찌 삶이겠으며 그래서야 어찌 위대한 사명들을 품겠으며 들쑥하여 계곡도 있고 날쑥하여 등성도 있어 낮고 높은 생명을 위한 우뚝 선 산이 되는 것 쑥스러운 쑥스러운 고난도 있고 으쑥하는 성취도 있어 멀고 큰 사명을 위한 우뚝 선 삶이 되는 것 남보기에는 예쁜 자연이지만 남이 볼까 슬픈 사연이 있는 강물의 산 눈물의 삶 다 잊고 산 다 딛고 산 그리 다가온 그리 다져온 그리 지나온 그리 지어온 산뜻한 산 앳뜻한 삶 따뜻한 산 뿌듯한 삶 사철을 완성하지 않고야 어찌 산이 되겠으며 사명을 완성하지 않고야 어찌 삶이 되겠으며 그러한 산에게 뜨는 이해를 조월한 평화시한테 그런 삶에게 뜨는 모두를 감싸는 평화시올롬 이 시를 왜 이제 책에 이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왜 소개를 드리냐면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 그럴 때 아휴 저 인생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 자랑할 게 없고요 그래서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를 함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생각해봐야 되고 각자의 삶 속엔 그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던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아름다운 그래서 정금 같게 되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석이 되셨던 거거든요 이런 관점 속에서 인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시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생명에서는 어느 부분 자서전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휴 내 인생 뭐 별것도 없어요 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책에 써야 할 자서전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 나하고 비슷한 배경 비슷한 생각 비슷한 체질 기질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내 자녀들한테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귀한 보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의사들이 별 여기를 최첨단 뭐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가 경험한 엄마가 경험한 어떤 지병 어떤 지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식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는 보물이 될 거거든요 생명에서는 그래서 그냥 내 인생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 멘토링 관점 속에서 내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전수하기 위한 책 영혼을 준비해 주는 책 교회부응을 촉진케 하는 책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마치게 하는 책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을 완성케 해주는 책 제목이 제목이 생명의 서인데요 생명의 서인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두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행위록 생명록 근데 모든 사람이 일단은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근데 딱 행위록이 펼쳐졌는데 그때 어 아이 아이 아유 저거는 좀 아 그때 해결이 안 됐네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아 막 공포감이 밀려들겠죠 와 저 일은 아 아 그러면 사단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 이 자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이런 자를 천국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거거든요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미리 행위록을 써보자 왜냐면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을 가장 잘 알으니까 행위록을 최대한 써보자 그래서 어떻게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당황스러운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화해로 그냥 대충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래서 인생을 이 땅에서 최대한 온전하게 만들어서 천국의 완제품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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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록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했던 성취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격스러운 책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들아 딸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럴 때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있었단다 나 이런 실수했는데 이런 실패했었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그거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랬더라면 거기서 빨리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나 그때 그거 못했다 그래서 너 이렇게 고생시켰어 이 안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아빠가 엄마가 진솔하게 고백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어떤 책 성경 말고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아마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있겠죠 누구에게나 기록하여 전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사랑을 기록하고 기록한 자는 복이 나니 그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주셨거든요 저 예전엔 생각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네 기록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도 기록해 기록하라고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와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 우리 차례가 됐다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알릴 때가 됐다 여왁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두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모든 인생 결국 네 생명 생명에서는 죽음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오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요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늘 가깝게 있었는데 인간들은 어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외면해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그래요 젊을 때는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얘기해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옆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기분 나빠 그래서 죽음 얘기하고 쉽지 않아 해요 근데 이 책은 아 죽음의 진실을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단에게 죽음 노하와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거짓을 들어왔고 믿어왔거든요 죽음이 순서 없이 온다고 두서 없이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움이 없는 인생을 완성함으로 두려움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이 찾아와 영혼과 입술을 마비시킨 상황에서 무슨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유언 몇 마디가 남은 자식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기에 족한 지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유언도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쑥스러워서 무슨 말을 할까 어색해하면서 그냥 대충 죽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은 유언이 그거였대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이제 식당을 했는데 성공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으로 비법 전수를 해주겠다고 이제 하셨고 장남한테만 비법을 전수해 주셨답니다 그 유언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많은 이가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한순간 몇 마디의 옹알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이들은 잠시 슬퍼할 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자신의 죽음을 곧 대면하게 됩니다 이전 인류는 매번 그렇게 각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혼자 외롭게 죽어갔고 새 인류 또한 그렇게 각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혼자 괴롭게 고독하게 죽어갈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죽음은 그렇게 찾아와서 매번 우리 각자는 첫 죽음이기 때문에 외롭게 고독하게 두려움 속에 죽어요 죽음은 우리를 능숙하게 요리해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사심이 뜨듯이 그냥 쫙쫙쫙쫙 근데 우리는 보세요 죽음은 인간에게 늘 왔었는데 어쩌자고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안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위로는 위로를 굉장히 받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얘기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앰뷸런스에 실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주사 꽂고 막 여기 산소옵기 하고 그 순간이 되면요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 순간 정말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 목상해야 될 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 죽는 건가 라는 생각 하면서 아 이거 나 유언도 못했고 삶 정돈도 못했는데 아 이건 아닌데 주님 이러다가 이제 막 산소옵기 끼고 이제 고통이 심해지니까 제가 몰핀 같은 거 주면 몽롱해가지고요 제정신으로 뭘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는 크리스찬들 많으시다 야 이건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죽음의 진면목을 이제 제대로 영적인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플러스 의료적으로 육체적으로 어 죽음이 어떻게 오고 죽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 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죽음의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인생을 좀 다시 보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보자면 교회야말로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시니어 사회 어땠죠 장노님으로서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사시다가 은퇴 하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은퇴장노님 이제 쉬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장노님들의 고백이에요 어떤 장노님 글씨들 나는 교회에 분노합니다 왜요 시니어들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라는 거 아냐 이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생명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니어 시니어 은퇴 이것이 되는 순간에 잉여인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느 날 그냥 대충 사시다가 대충 죽으시면 장례식은 우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그런데 시니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정말 완제품이 완성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시점이다 이때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믿음 생활 해오신 거 가지고 그래도 영성 지키시면서 새벽 예배 다니시면서 사시다가 아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그럼 이제 가셔서 이제 신방 잠깐 기도해 드리고 아 임종이 가까우셨답니다 임종 예배해 드리고 인생을 어떻게 완성품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는 별로 책임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니어들께서 상당히 답답해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죽음에 대하여 대대로 세상이 마주한 그 허무한 방식을 끝내고 새롭고 운전한 방식으로 새 역사를 위한 혁명이 시작돼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과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인간과 처음부터 같이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죽음에는 엄청난 지옥의 고통만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첫 죽음으로 죽음을 죽는 사람은 복되지만 첫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는 사람은 복되지만 또 죽는 사람은 화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첫 죽음만 죽고 주님과 함께 천국 영원천국으로 영원천국으로 육은 또 부활하시는 사람은 죽음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외로운 이에게 죽음은 제가 비전 멘토링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축적하신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속담은 그렇다잖아요 어르신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이다 그렇잖아요 온갖 지혜와 명철들을 가지고 계신 도서관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이 불타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는 그 도서관을 그냥 소멸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동안 지혜롭게 하시고 명찰하게 하시고 정금같게 하셨든 모든 실패를 딛고 승리하게 하셨든 좌절 가운데 울고불고 하면서 깨달으셨든 그 놀라운 지혜들 기록해 주셔야 되거든요 전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비슷한 기질과 체질과 경험 비전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만은 그 정보는 최고의 정보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아담이 이브에게 그리고 셋에게 전수해 줬던 그 지혜들을 인류가 그나마 전수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고 전수해 주고 전수해 줘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리고 아멘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터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르다 여러분 저게 요한 사도 바울 사도가 글을 쓰면서 영적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생명의서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저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거 저대로 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Testament를 쓰셔야 된다 그럴 때 자녀들은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쓰신 이 생명의서의 기록을 감동적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로 눌러쓴 각각의 문장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읽을 때 그냥 읽지 못할 겁니다 눈물로 읽겠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쓰신 말이야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따금씩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책을 전해주시면 이따금씩 이 책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빠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엄마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엄마는 엄마는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성하면서 눈물 훔치면서 딸을 구해서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읽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낼 거거든요 생명에서는요 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1장의 주제와 200단원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은 대부분 1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시니어가 되면 아유 난 있잖아 한 장 읽으면 그 앞장에 있는 거 뭔지 기억도 안 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장을 없애버렸다 앞장을 없애버렸다 앞장을 읽었는데 뭔지 기억도 안 나 이런 거 앞장을 없애버렸다 그 말씀이 뭐냐면 대부분의 한 페이지에서 한 주제를 그냥 한 페이지 읽도록 하셔서 앞장 걸 기억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책은 생명에서 오리엔테이션 추억 회복 인생 죽음 지혜 비전경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니어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시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릴 정답을 알게 하고 그 정답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권사님 장노님 이렇게 늘 보시던 분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구원확신은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거를 질문해요 그래서 혹시 혹시 확신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 인생을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예전에는 확실했었는데 나는 아유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명확하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게 합니다 아 추억에서 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자녀들과 함께 누리셨던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좋아했던 음식 놀이 방문했던 곳 영화 소설 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혹은 음식이라는 것은 인생에 뗄래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것도 쓰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쓴 다음에 이 책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은 건 이런 음식이래 엄마 이런 음식이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살아계실 때 맘껏 드시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갈비 사심이 사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살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꼭 이 노래는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찬송은 네가 꼭 알고 불렀으면 좋겠어 싶은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다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자연히 따라 불러 엄마 아빠가 천국 가신 다음에도 입에서 그냥 흘러나와 엄마가 좋아하셨던 찬양이야 그래서 전략적인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감동받았던 영화도 있으시잖아요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이거 언제 좀 같이 좀 보자 그러면서 같이 보시는 거죠 같이 울기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 번 생각하시면서 볼 겁니다 그러면서 영화 끝난 다음에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러면 그 기도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적 위협이죠 그냥 새벽 예배에서 혼자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런 추억거리를 활용하셔라 그러면 자녀들이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도응답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회복에서는요 온전한 용서와 회개 이것들을 이제 하게 돕는 거고요 인생에서는 인생을 평가 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고 죽음에서 지혜에서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자서전은요 자화자찬 일색이죠 그런데 이 책은 뭐라고요 천국에 있는 행위록을 미리 써보는 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진실되게 물론 모든 얘기를 다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애들이 알면 참 너무 거시기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아는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을 내용은 다 복상하시고 점으로라도 찍어놓은 다음에 이 점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이 책을 다 쓰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자녀들과 이 책을 한 장 한 장씩 같이 대화 나눈 거거든요 비전 멘토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책을 쓰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멘토링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한 챕터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애들 바빠서 못해요 그리고 걔들은 영어하기 때문에 못해요 이러시는데 그리고 저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시는데 이 책을 마치곤 하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생기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들을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광 같은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될 거다 결국 이때로야 아니라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갈게요 아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실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무엇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라는 거죠 우리의 답은 뭐여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진리 진리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은 약했으나 성령의 은사로 주신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기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살았는가 라는 질문 꼭 하실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감사하여 최대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사랑은 늘 부족했지만 성령의 은사로 주신 사랑을 통하여 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기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모범 답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범 답안을 계속 애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딸딸딸 애운 대로 답을 하게 돼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하시면 좀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면 근데 저 두 질문을 꼭 하실 거다 이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일단 준비하자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살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두 가지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뭘까요 이 질문 어떠실까요 내가 내게 준 비전과 그것을 실현하게 해준 자원을 어떻게 했니 라는 질문 꼭 하실 거 같다 하실 거 같으세요 안 하실 거 같으세요 안 할 거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것 같다 왜 어떤 근거로 네 저 질문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나온 건데요 성경에 어떤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청지기의 비유는 뭐죠 청지기에게 달란트 문화를 주시고 여행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거를 얼마만큼 열매 맺었는지를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평가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가 그냥 많은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인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은사와 기질과 자원들을 넘치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청지기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돌아와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쯤에 장부 가져와봐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행위로 그걸 보시면서 아 너는 내가 준 자원을 가지고 정말 풍요로운 열매를 맺었네 자라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충성되게 행했으니까 내가 두 거울을 다섯 거울을 내가 맡긴다 근데 이거 이런 거거든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는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은 저 질문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는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본다 근데 이 질문은 꼭 하실 것 같다 왜? 청지기 비유를 해 주시는 이유가 야 이 질문 너한테 꼭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넌 얼만큼 감당했는데 물론 믿음으로 천국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목적으로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 그것을 충성되게 완성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성에 관한 것이고 충성에 관한 것이다 존재 목적을 완성해 드리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근데 그 존재 목적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거룩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비전의 영역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정치계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니? 라는 거에 관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니? 이것도 중요한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말을 순간순간 깨우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비전으로 준 가정 영역을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했니?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니?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기업에 속한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니? 그리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니? 이거거든요 이게 그동안 이 질문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 그냥 요런 속에 빛이 돼버렸죠 등경 후에 동산의 빛이 안 돼버렸죠 그래서 저 질문은 꼭 하실 거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 시련을 사명으로 삼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우선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으며 비전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사랑, 의에 근거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함으로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자녀와 멘티 제자들에게 비전과 지혜를 전수했고 이제 그들이 저보다 더 온전하게 주님의 비전을 세상에서 실현하며 더 많은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활용할 자원을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결과이기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저 답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네 추억에서 그래서 음식, 노래, 영화, 책, 애송시, 취미 저런 것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답형으로 적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적으실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싶은 구절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앰뷸런스 실려가면요 혼비백산 돼가지고요 아무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고 이곳저곳을 밤새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 그리고 뭐죠? 헬롯, 헬롯 빌라도 법정 오가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되뇌이시더라 그냥 인사불성이 되셔가지고 대충 말씀하시지 않더라 십자가의 비밀 일곱 마디는요 정말 그 속에 구절구절에 엄청난 비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1998년 98년에 크로스코드라는 책을 썼거든요 십자가의 치련에 관한 굉장히 깊이 있는 비밀들을 풀어낸 책인데요 부활절 전에 그걸 미리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치련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절구절 그냥 대충 수박껏 탈기로 테텔레스타 여자여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다 그냥 여자도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됐으니까 여자라고 하신 거다 물론 그 말도 이만큼은 일리가 있는데 너무나 깊은 비밀이 있다 그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 하나에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록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책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회복에서 온전한 회계 온전한 용서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율법은 손해의 논리로 가면 수만 개도 모자라고 사랑의 논리로 가면 두 개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아 예 그러시군요 네 한 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영화 이유가 뭐냐면 회계는 있었지만 진정한 용서의 간구는 없었고 진정한 화해는 없었던 잘못된 회계에 대한 교회의 부분적 가르침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저 영화는 저 앞에 여자 전두현이라는 배우가 이름이 이제 극중에 신혜라고 나와요 신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근데 이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이 아들을 아들이 죽어요 근데 학원의 원장님이 죽인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밝혀져서 그 사람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신혜라는 분이 남편한테 버림받고 겨우 아들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일까지 당하니까 인생에 좌절하다가 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래서 이분이 야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용기를 내죠 나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하나님을 나처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이런 기쁨을 누릴 텐데 내가 가서 용서해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되겠다 라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교도소에 찾아가 면회를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꺼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만 믿고 나니까 이렇게 그 꿈이 있어서 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전개가 펼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있는 그분이 그럽니다 저도요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죄 다 용서받았고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그러셨군요 너무 잘 됐네요 이렇게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내께서는 왓? 뭐라고요?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고요?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내 아들을 죽인 거잖아 당신이 그런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누구? 하나님? 하나님! 왜 당신 월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분이 온전한 용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런 말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분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은 나보다 더 편안한 표정으로 이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 기독교 이거 그러면서 그 나보다 먼저 그 살인자를 용서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를 져요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나왔는데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끝나요 그 집은 폐허가 돼 있고 저쪽에 농약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신라건의 모습으로 끝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반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해계 용서 이런 것을 너무 폐매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그 원장님께 학원 원장님께 살인자이신 학원 원장님께 보험을 전했겠죠 예수님의 용서를 전했겠죠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만났겠죠 그런데 그 전도자가 가르치지 않은 게 있었다 온전한 회개는 온전한 용서는 제모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화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그래서 같이 죄를 무효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는 너무 값싼 회개 값싼 용서를 하면서 부작용이 뭐야 그 영화는 그 부작용을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왜 우리가 이 영화를 기억해야 되느냐 행위록 때문에 그렇다 나는 주님께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온전하게 회개가 안 돼서 온전하게 화해가 안 돼서 아직도 사단이 빌밀거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예를 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짜장면 값 안 낸 거를 나중에 봉투에 보낸 사람도 있고요 호텔에서 너무 신발이 좋아가지고 슬리퍼 몇 개 가져간 거를 나중에 돈을 보내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알기 때문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여라도 우리 삶 속에 온전한 회개의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으므로 내가 혹은 누군가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배우자든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혹은 누구든 찾아가서 혹은 이제는 찾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면 주님께 그리고 만약에 배상해야 될 돈이 있다면 복지기관이라든지 누군가에라도 그 이름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상을 드림으로 그 부분에 자유암을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인생 나의 인생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절실하게 나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의 삶을 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인생의 주기를 여덟 개로 구분해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도움을 받고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방법에 관한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일급교회에 나오잖아요 일급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각각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패턴이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얘들아 일급교회라고 그럴 때 그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내가 각각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곱교회 평가시스템은 저렇게 일곱가지로 구성됩니다 교회 이름이 소개되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요 칭찬받는 교회 책만 받는 모습 교회가 현재 해야 할 사명 사명 실패시 받을 미래 징벌 사명 완수시 교회가 받게 될 비전의 언약 이런 패턴으로 일곱교회가 일곱교회가 동일하게 평가를 받아요 저렇게 우리가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사명으로 준 몇 가지를 신실하게 준행하면 됩니다 영원히 받을 상에 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작고 기간도 짧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에베스소 교회는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대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총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대 보가모 교회는 회개하래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 흰돌 도료의 새 이름을 주겠대 두아디려는 회개하고 너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래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보를 주겠대 사대교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 흰옷 이름을 생명측에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대 빌라델 배교회는 열린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 위에 세운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을 새기겠대 라우디게아는 더불어먹고 내 보좌에 함께 함께 해주겠대 이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된 상급을 주시겠다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거를 하신다면 몇 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40년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40년만 저거 하면 어떻게 영원토록 저 엄청난 것을 받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에 귀재라고 하신다면 저는 저는 여기 추천하겠습니다 이 상품 그렇죠 이 상품 이 상품 추천합니다 몇 년만 제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몇 년만 그러면 원약의 비전 이기는 그에게는 저거 여러분 겁니다 아 정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몇 년 투자해가지고 저걸 영원히 누린다고 이걸 해마라 이런 이런 생각할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기별로 저거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죽음에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병철 회장님 잘 아시죠 네 지금 저분 연락처 어디인지 연락처 아세요 저분이요 60세쯤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폐암 선고를 받아요 근데 야 건강이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일본에 최고의 병원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합니다 그래가지고 폐암 투병을 하시면서 사업을 일구십니다 정말 기업가 정신으로 뚫뚫 뭉치신 위대한 기업가 맞아요 근데 10여 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죠 암이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분이 인생의 질문을 24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계시냐 아니 하나님은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그 질문을 천주교 신부님께 보냅니다 존경할 만한 신부님께 그 신부님은 천주교 신학교 교수님께 야 니가 좀 답 좀 해라 해가지고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그 교수한테 답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좋은 질문을 너무 늦게 했고 그에게 나쁜 응답은 너무 빨리 왔어요 그 편지를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요 세계가 존경하는 사업가잖아요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업가 너무 1위쯤 될걸요 근데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인생은 처음부터 버림받았어야 돼 왜 세상에 악은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분에게 마이너스 100이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나 50대 50 에 답을 얻어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50 으로 간 거는 엄청난 변화죠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도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50%는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100%의 확신을 갖기 전에 죽음이 빨려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한 분은 한국의 최고 재벌 한국은 미국의 최고 재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분들이 허벌락에 허벌락에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 가지고 천국의 땅 요만큼이라도 소유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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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의 바보 아닙니까 병원을 믿었는데 저건 뭐냐면요 우리는 병원 가면 의사들이 다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고쳐질 줄 생각해요 실제로 어느 부분은 그렇고요 그런데 구분해야 될 게 있다 죽음은 그런 병이 아니다 죽음은 그런 병이 아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병원들이 죽음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더라 죽을 사람인데 최대한 빼먹기 위해서 빼먹기 위해서 이거 호흡기 달고 최대한 시간을 끝나라는 거죠 정부에서 의료범을 최대한 빼먹기 위해서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닙니다 한림대 김연아 교수께서 하신 표현이에요 장래 비즈니스를 하는 병원이 참 많다 죽을 분은 죽게 잘 죽게 해드려야 되는데 치료해야 될 환자처럼 연명 하면서 몽롱한 주사 나가면서 정말 인생을 웨이스트하게 만들더라 예전 같으면 어르신들이 자기가 죽을 때 되면 곡기를 스스로 끊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현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통을 알려줄 곳이 누구? 교회고 사역자들인데 우리도 죽음을 병원에 맡겨버렸어요 장래 서비스에 맡겨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가서 집녀만에 죽음에 참된 실체를 나도 모르고 성도들한테도 가르쳐주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장래 비즈니스 병원 비즈니스에 다 말아먹어버렸어 영적인 가치를 이제 그거 고쳐야 된다 교회를 믿었는데 저건 뭐냐면요 어떤 권사님 이야기인데 정말 신실했던 권사님이에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다 받아줬고 목사님께서 단기선교 가라면 단기선교 가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그랬는데 오늘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 의사들은 내가 뭐 6개월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좋은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기도원도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살아나신 분들 많다 사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병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구분점은 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최대한 빨리 죽음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유언 유언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믿음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죽음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점점점 상태는 악화가 됐고 죽기 며칠 전에 나 죽나봐 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서둘러서 유언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를 빨리 분별해가지고 준비 둘 중에 하나를 준비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분별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신실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 다른 분의 이야기도 제가 좀 전해드릴 겁니다 선망 뭔지 아시죠 선망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의료적인 의료용어인데요 선망은 이제 디스오리엔테이션 진압력 장애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튜브 등 의료기구를 제거하려고 하고 제압시 폭력적인 행동을 함 부적절한 의사소통 상황에 맞지 않게 행설수설 한다든지 욕하거나 소리지르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 혹은 환각에 빠지는데 사람 사물 생명체 귀신 등을 환각으로 보고 들으면 손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운동의 지연 행동이나 말이 느려지고 계속 잠을 자려 한다 이런 현상을 가진 신분들을 선망 환자라고 하는데요 저건 의료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거의 순서를 증세의 순서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착각 환각이라는 저 그 증세가 저 4번에 있는데 저 4번 때문에 4번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 사물 생명체 귀신 등을 환각으로 보고 들으며 손짓하는 행동 이것 때문에 어떻게 튜브 등 의료기구를 제거하려고 하고 제압시 폭력적인 행동을 함 상황에 맞지 않는 횡성수설 욕 소리지르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육체가 죽고 영이 영적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공통성은 뭐냐면 어느 시점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린다 왜 영의 나라로 가려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보겠죠 그러면 뭘 볼까요 영적 세계에 영적 존재들을 보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 요소요소에 배치돼가지고 딱 사건이 일어나면 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음의 영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제 곧 죽을 분은 이제 영의 눈이 띄어지시는데 그럼 그분들이 뭘 볼까요 천사를 볼까요 천사를 보시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귀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보면 어떨까요 어떻다고요 무서워한다 어떡해요 사람 부르고요 손잡아달라고 하고 그래도 목사님께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기 일주일 전이야 그리고 침대에 누워계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귀신이 보여 그러면 내 반응은 어떻다 네 소리 지린다고요 자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LA에서 큰 교회에서 교육 목사도 하셨고 선교 목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셔서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가남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새만이 있어 찬송 좀 불러줘 안 보이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분은 보여요 새만이 있대 그래서 보혈 찬송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웃으면서 갔어 여러분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귀신을 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겠죠 아멘 그리고 또 누군가가 문명을 봤으면 야 저기 세 마리 왔는데 찬송 좀 불러줘 쟤네들 우리 쫓아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아멘 이거는 영적인 진실 진리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저분이 누군지 알아 영은 영으로 알아 저분이 누군지 아 나를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왔네라는 걸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주사기 있고 막 있고 하니까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이거 빼고 어떻게 막 침대를 도망가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아 이 할아버지 정말 또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이거 잡고 남자 간호사 불러가지고 묵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줘가지고 재우고 이거 몇 번 하면 이제 죽는 거다 자 선망이라는 상황이 온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영적인 세계 인정 못하니까 모르니까 저렇게 아 그냥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안다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거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시점 속에서 이런 것이 당신에게 오실 수 있는데 그때 그때는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죽음의 영을 맞이하기는 쉽지가 않다 어떤 분들은 그런다 매일같이 화장한대 아우 권사님 뭘 이렇게 매일 화장을 해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죽어야지 너무 고귀한 생각이에요 속옷도 막 데려입는데 왜냐하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야 창피하잖아 그래서 속옷도 데려입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화장 그 속옷 데려입은 속옷도 다 소용없다 언제 내면이 속사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순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도 교회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죽음의 공포를 느낄까 인간들이 왜 죽음의 공포를 느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 시험 준비가 안 된 애들은 두렵게 돼 있어요 시험 준비 하나도 준비 안 되고 이제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 제정신으로 두려움이 없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안다 사실은 우리의 영은 안다 속사람은 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져요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한테 어떤 권사님이 찾아가서 말했대요 목사님 저 속은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죠 호 목사님이 홍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대요 아니 무슨 왜 그러냐면 인생을 완성해야 될 때가 오니까 영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럼 내 영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했는지를 막연하게 알아요 영은 알아요 영은 안다 내 영은 여러분 그러니까 영력이 있는 분들은 예언에 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당신 할 일은 이거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메시지가 이미 우리에게 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가니까 영의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은 차츰 영적인 민감도가 높아가면서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되죠 여러분처럼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끝내 못 알아차리죠 미련하게 살다가 미련한 짓 하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뭔가 이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자 안 피자 안 피자 안 그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므로 자신의 죽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저런 것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죽음 그리고 악령을 멸하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 생명 그리고 성령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왜 불편하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 다 씻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믿는데도 죽음이 불편하죠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 중심 천국 시민권 중심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믿음만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시련을 통하여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과 사명 완성이 안 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비전멘토링 인터넷 시련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 영국의 데이빗 제로 박사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저한테 화학요법 이런 거 쓰지 말아주세요 김연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50%가 충분히 넘은 것들만 암 검진도 받겠다 의사들이 그렇답니다 이거 감황성 없는 거 안 돼요 그런데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 감황성이 많지는 않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의사 입장 속에서 회복 가능성이 50%가 확실히 높은 경우에 관해서만 암 검진도 받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암 검진도 안 받겠다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는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암들은 고생만 하고 별로 치료 효과가 높지 않더라 그리고 이번에 견해는 그렇습니다 암 수술 화학요법을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이 생존 그 시간을 보니까 별 차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질에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계속 화학요법 하면서 독한 양 모아가면서 몽롱한 채 살아가면서 힘없이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루를 살더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할 때 자기는 후자를 택하겠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도와 의사들과의 상의와 가족들과의 상의 속에서 결정해야 될 건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알려드릴 겁니다 임종, 임박, 증세 식사 잘 안 하시고 소변, 대변 자주 하시고 그것들은 아 고독사, 고기사 이런 게 있는데요 갈수록 고독사가 늘어나죠 핵가족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구 식구인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팬데믹 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옆집에 연락해가지고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소천하신 지 며칠이 돼가지고 시체는 썩어가고 있다 자기 교회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인데도 말이죠 고독사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기사가 있습니다 고기사 고기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죽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있어줄 사람이 몇 명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몇 명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귀신이 있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과 천사들이 있을 거냐 내가 눈을 떴을 때 영의 눈이 뒤어졌을 때 예수님과 천사가 있다면 고기사입니다 그 고기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모든 인생 결국 고기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 잘 아시죠 로마서 강의를 쓰시고 정말 웨스트민스터의 명설교자 이분이 그랬습니다 가족들과 주치들에게 연명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야 죽음은 말이야 하나님께 마침내 드디어 영광스럽게 가는 건데 왜 그것을 막으려 그래 왜 그것을 막으려 그래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물론 첫 번째 암치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 운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치료합시다 그럴 때 아니 됐어 난 주님께 하루라도 제정신으로 성경 읽다가 갈래 그러셨던 분 홀서펠경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의 아버지인데 이분은요 영국계 독일인인데 독일에 성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분은 천주교신자였는데 그래서 교황 추기경들이 며칠씩 머물다 간대요 이 아버지는요 늘 서재에서 자기가 서재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그때 성경을 이렇게 들면서 아들아 이 책에 다 있다 이 책에 다 있다 이 책에 다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폭탄선언을 했대요 나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렸다 그런데 한 가지 누리지 못한 게 있어 늘 말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로는 그랬는데 나 빨리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이분이 금식을 선언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나 중복이도 하다가 주님께 하루하루 빨리 갈래 그렇게 하시고 금식하면서 소전하셨대요 그거를 듣는 순간에 what? 아니 인간이 그렇게도 죽을 수 있는 거야? 죽음은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었어? 전혀 다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나도 금식기도 하면서 중복기도 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유진오 켈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저분은 미국 전세계에 회계 기업이 있는데 다섯 개 중에 하나의 회장님이셨어요 전세계를 다니면 다니셨던 분이고 3년 스케줄이 다 차였던 분 그러던 어느 날 저분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6개월 남았습니다 100일 100일 남았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100일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 100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100일을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에 전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CEO야 전화로 지금부터 당신이 CEO야 회사 잘 경영해 주게 정권이 양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100일 동안에 자기 인생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 혹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로 다 글을 쓰거나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자기가 암투병을 해보니까 암환자들이 굉장히 암환자뿐만 아니라 암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 부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게 있어요 내가 죽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딸이 있는데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결정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딸에게 그리고 내 제자 멘티들에게 책 한 권 남겨야 되겠다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글을 쓴 책을 한 권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뇌종양 환자가요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책을 씁니다 그리고 출판하고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백년을 살아도 못할 일을 백일간에 합니다 이분은 그런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시간을 알고 나니까 저분이 저렇게 한 거거든요 한국 전통은 그냥 얘기 안 해요 미국 서양은 얘기하죠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쯤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철저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준비를 하면서 죽음을 가장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맞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울게요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사람치고 고통을 받지 않았대요 의사들이 뇌종양 환자가 이렇게 밝다고 이렇게 고통을 안 받는다고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존재 목적을 잘 완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책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죽음 두렵고 공포스럽게만 맞이할 것 아니다 왜 죽음을 공포스럽게 두렵게 맞이하느냐 이유는 사단이 알려준 것 때문에 그렇다 사단에게 속해서 지옥 갈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다 going back home 마침내 지구에 파견 근무하다가 차대복귀하는 승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후안카르솔올티스 박사님 2000년대 피부암으로 저분이 왜 저의 멘토가 될 수 있었는지 저분은 수정교회라는 로버트 슐러 목사 교회 최고 목사였죠 슐러 목사가 야 스페니시로 전세계 복음을 전파할 사람 데리고 와 후안카르솔올티스 데리고 와 모시고 와 그리고 모든 대우를 낳고 똑같이 해드려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피부암 판정을 받아요 3년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다음에 제가 한국계 학교에 오신 거예요 저분이 풀러 유명한 신학교에서 다 청병을 받았는데 거기 안 가고요 한국계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갔는데 저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통역하는 거를 저분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완전 단짝이 돼가지고 살았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한테 그것들을 다 전수해 주신 다음에 저분은 20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소천하셨다 그런데 저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피부암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 들을 때 야 내가 목사잖아 나 맨날 천국 설교했잖아 그런데 내가 천국 간다라는 것이 왜 내가 불안하고 슬프고 답답해야 되지 천국 가서 뭐 할 거지 좀 생각 좀 해보자 천국 가면 만날 사람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대 예수님 뭐 어머니 베드로사도 적기 시작하니까 우와 내가 드디어 이런 분들을 만난다고 이야 신난다 그래가지고 자는 사모님한테 깨워가지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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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으면 있잖아 가가지고 내가 만날 분들 적어봤는데 이야 신나 그랬더니 사모님 그러시더래 참 좋기도 하겠소 그럼 나는 나는 살아있는 나는 그래가지고 빈잔 들으시고 20년을 더 살아주셨다 아예 저 저기 왼쪽에 저 흰머리 소년이 오르스 박사입니다 저 여자분 사모님이시고요 네 와이키키 해변에서도 사진을 찍었고 이여령 박사님 여러 합병증이 있었죠 그런데 저분도 한 번 암치료 받으신 다음에 암치료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정신으로 약 안 먹고 내 정신으로 내 색깔로 인생을 완성하겠다 나는 작가야 마지막 순간까지 한 줄이라도 쓰고 쓰다가 죽을래 그래서 믿음의 글을 쓰시다가 소천하셨죠 저한테는 이 후한카로스 오르스 박사님하고 이여령 박사님이 참 감사한 게 저게 제가 2008년에 출판한 크로스코드라는 책인데 저게 십자가 7원의 비밀들을 파헤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여령 박사님하고 후한카로스 오르스 박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이여령 박사는 34년 1월 15일 생 2022년 2월 26일 소천 오르스 박사님은 34년 7월 8일 생 2021년 12월 1일 소천 두 분이 비슷한 해에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났다가 비슷한 해에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제 책에 추천서를 써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매우 특별한 분들인데 두 분의 특성이 매우 아름다운 온전한 인생을 믿음 속에서 완성하신 분인들이다 네 후한카로스 오칫습니다 이여령 박사님 저분이 크로스코드라는 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 지성의 언어를 내 지성의 언어의 한계를 넘게 해준 책 내 지상의 언어의 한계를 넘게 해준 책 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모든 인생 자 여러분 지혜에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들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기록해서 전수해 주셔야 되는 책이거든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유산 많이 모아 놓으셨죠 저택 몇 군데 있으시고 별장 몇 군데 있으시고 요트 차 몇 대 있으시고 그런 거죠 노맨 노맨 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산과 유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증거는 창세기 1장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천재창세를 하시고 그것들을 아담과 하하에게 은혜의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주실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유산은 하나님의 뜻을 뜻하시는 비전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유산 영역들이 저렇게 많아요 가정을 통해서 부모 부부 자녀 친족 집 저거가 다 유산입니다 직장 은사기질 적성특위 뭐 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교회에 헌금하리야 선교지에 헌금하리야 또 감사원금 또 구제원금하리야 정말 우리는 모은 거 없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해줬어 미안해 안타까워 그런데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저기 하나님의 형상 부분 보세요 영성과 성품 성령의 은사와 열매 신의 성품 여러분 저 구절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스티브 잡스 이병철 회장 그들이 소유했던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천국의 땅 이만큼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법원을 보이면서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을 담게 했다면 이병철 회장이 그 많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천국의 땅을 맨천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부동산을 많이 줄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셔라 더 크고 온전한 것들 우리는 물려주고 있는 거다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쓰시다 보면 내가 물질적인 재산은 내가 많이 물려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영적인 유산 그리고 성품적인 유산을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물질적인 거 태풍 한 번 불면 지진 한 번 나면 다 사라질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 유산은 내 기도의 유산이야 내가 살아있을 때 순간순간 노력해서 기도할 거야 기도의 대접을 꽉꽉 채워줄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힘든 일이 울더라도 기도의 대접에 담겨져 있는 그것 네가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거야 이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물질적인 유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자녀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마셔라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유산들을 재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 경향에서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던 이 영역들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저 영역 속에서 감당을 했지 어떤 부분은 감사드릴 것들이 많고요 어느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 영역 속에서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책 읽고 아유 감동되네 그리고 책을 덮어놓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부분을 완성해드려야 돼 주님께 내 자녀들에게 이거 꼭 해줘야 돼 아직 믿음이 없잖아 아직 믿음이 약하잖아 아직 비전 모르잖아 난 큰일 났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모른 채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내 성도들이 그러는데 난 큰일 났다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불꽃처럼 사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게 저게 이제 가족 부분의 비전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모든 인생 인생의 성공 비법 유대인들은요 세계 인구의 0.2%지만 노벨상의 20% 세계 부의의 20% 그래서 20%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 저렇게 성공하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이 하부루타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의 비밀이 백만불 보험이라고 적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18살이 성인이 될 때 백만불을 받도록 적금을 계속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분들은 성공의 비법이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아요 이자는 누구한테 받느냐 걔들에게 받는다 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 많이 해요 고리대금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변호사 의사 이런 거 못 되는 이렇게 좀 껄렁거진 애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라비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너 이거라도 해서 돈 벌어먹어라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요 이방 기업인들에게 너 돈 필요해 우리가 돈 꿔줄게 그래서 고리대금을 받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만의 타이트한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성공 비법이 뭔지 아세요 비전 멘트링이에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요 내가 말이야 오늘 이런 손님 만났다 기분 되게 나빴는데 야 너라면 이런 손님 어떻게 하겠니 아빠 그런 사람은 때리고 다시는 못 오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걸까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줘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손님을 데리고 오게 할 수는 없을까 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래서 부모의 부모가 깨달은 삶 속에서 직업 속에서 부딪히는 이슈들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죠 비전 영역의 전문가가 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 오경도 애우개하고 탈모드도 지혜도 전수하죠 자 결론은 먼저 하세요 비전 잘 되고 더 잘 되는 비전이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가르치고 구제와 경영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코셔 음식 모아하면서 건강도 관리하도록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한다 그들은 그것이 비전 멘토링인지 모르고 성경에 있는 방식을 따라서 했다 그런데 그게 비전 멘토링 방식이었다 사실은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어요 성령님 없어요 교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죠 예수님 성령님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양육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 성경 신약성령 그리고 성령님 교회 이 힘을 덧붙인다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우리는 앞서가며 시대를 세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몇 가지가 있는데 비전 멘토링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완성해 드리는 것에 있다 멘토링은 가장 인간을 효율적으로 완성시키게 하는 교육의 원리다 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과 이 책을 쓰신다면 자녀들과 비전 멘토링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할 말도 없고 얘들이 바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완성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것은 꼭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 안 그러면 얘들 큰일 나 이 절박함이 느껴지면서 막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물은 애들이 바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냐면 야 내가 이제 뭐 언젠간 주님께 가겠지 그러면 그래도 알량하게 이 집안치에 있는 거 이거 너에게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너 받을 준비 됐니 그러면 이제 아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자꾸 그러겠죠 근데 속으로는 이제 속으로는 언젠간 근데 여기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배워보니까 내 재산이 그냥 내가 그냥 나 잘 살고 잘 살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더라고 모든 재산이 그래서 네가 좀 빨리 결정을 좀 하나 해줄 게 있다 너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비전을 네가 대를 이어서 네가 좀 실현해 줄래 그러면 내가 이거 너한테 주고 네가 못한다 그러면 빨리 얘기해줘야 돼 내가 딴 사람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이 그 아이 당연히 제가 해야죠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식사하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에 서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는 이런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고 그때 그 결정으로 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이런 대화들 내가 내가 성공했던 비법 내가 실패했던 걸 너한테 다 알려줄 거야 내 건강관리법도 알려줄 거고 내가 그동안 구축했던 모든 네트워크를 너한테 다 전수해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멀리 더 높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시간 낼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전해줄 이걸 전수해줘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그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여러분들이 말하지 마시면 자녀들이 놀랍게도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예스라고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절박함 주님 안에서의 절실함이 현실을 바꿀 거거든요 천사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의서를 여러분들이 먼저 완성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들에게 그렇게 함께 이것을 나눠주시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셔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챕터씩 하시고 돌아와서 같이 대화 나누시고 그래도 좋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모이셔서 대화를 나누셔도 좋겠고 만약에 어르신들 중에 지금 힘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혹은 자녀들이 한 챕터씩 읽어드리고 엄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들을 다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 함께 좀 훑어보시고 같이 대화 나누실 수도 있겠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개정판을 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판이 됐기 때문에 개정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집에서 어르신들과 하실 수 있도록 더 좋게 다음번에는 공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좀 더 심각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그 책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visionmentoring.org 들어가시면 많은 것들을 읽으실 수 있고 그 책에 저 정보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139263425 카톡 하셔도 되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밥 식사하신 후에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겠고요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뉴욕이라는 특별한 곳을 우리 목사님들께 비전의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환영받으며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부족하게 전했지만 성령님께서 더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제가 다 드리지 못한 것 성령님께서 감동하락하셔서 더 아름답고 복된 사역 펼치시게 하시고 더 좋은 책들을 써내게 하시고 더 복된 열매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일에 우리 문석진 목사님 먼저 사용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매스컴 사역과 모든 사역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함께 연합하여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들을 주님 생일에 다가압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